오! 진짜로요?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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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스스로만 가야겠다, 저기 으하하하하하 그 후 기히 비가 개 많이 오는 푸켓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레츠고! 이 드레스도 푸켓의 하다 드레스답게도 정말 의아해 봤어요 착인가요? 하하하하하 아 비가 진짜 계속 오네요, 여기는 진짜, 스포일로 스포일로 그럴까? 아... 우와, 우와 여기가 바로 호텔 앞에 거린데 밤이 되면 진짜 사람 개 많고 완전 유흥가인데 낮이 되면 저렇게 하나도 없네 근데, 이 드레스가 가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봤어, 타이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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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오픈하고 있어 아니, 지갑이야? 하하하하 이것도 약간 그거 아냐? 타이마? 진짜 근데 진짜 많다 어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태국이 좀 위험하다 그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어제 보니까 이제 타이마가 태국에서 로우테킹이 다이종이 났는데 방콕했거나 저희들이 뭐 이제 간단히 대키로고 진짜 이거 봐 여기도 보면은 이 마크가 다 대마 마크 그냥 길거리에 진짜 이렇게 흔하게 있어 근데 이게 황각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릴렉싱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코아가리 파츠가 소식 때 형도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여서 이런 거 할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브 타비 요리 힐링 못 하죠 응 근데 진짜 길거리에서 정말 흔하게 많이 하고 있어 도리안 냄새도 심하고 어 이렇게 시키대 여긴 진짜 저 신호등이 없어서 조심해서 깔아 오오 와 여긴 진짜 대목 같다 방글라 워킹 스트릿 여기 보면은 쿠키에도 지금 저 대마 표시가 밑에 저렇게 표시는 다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저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다른 건 다 귀엽잖아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여기 밑에만 얘만 대마야 원래는 오늘 포켓에 와서 올드타운 쪽에 가서 야시장을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몇 시간인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서 하얀 수 없는데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제가 머리가 엄청 곱슬머리가 한국에서도 바보샵 같은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가본 적이 한 번만 없었어 마침 또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지금 바보샵이 있어서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왠지 헤어컷 700 28,000원 한 3만원 한 3만원 정도 그리고 진짜 마지막 기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할게요 해주세요 와 진짜 너무 떨린다 Can I take a video? 네 아 땡큐 오 여기로 찍어도 된다고 해서 형 한국 바보샵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한국 바보샵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잘 꾸며놓은 것도 있어 오오오오 한국 I want hair cut 아, hair cut 와 진짜 개 떨린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ou shes your hand how can you lie your hand do you have a guide book? I don't have an image I have just one You want some one? maybe a side part 이건 너무 빡쌍하게 what should you recommend for me? your face a little bit bi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our face is a little bit big 오케이 오케이 Semper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쿠킷에서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호흡도 마음에 들면 한국 가서도 계속 하겠지 아 이건 똑같네 근데 투글룡 할 때 영어크를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심 외국인들로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와우 왜요? 예전 머리랑 지금 머리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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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람도 괜찮았잖아요 아긴 외국 사람들은 잘 어울리지 그렇군 주트 와이시트 고사에 아 옆에 각을 세우는구나 저는 칼로 옆에 각을 진짜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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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너무 만족하면 맨날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아 한달에 한 번씩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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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왜냐면 이거 바워샵은 처음이니까 아 면도카리 개무섭다 응 진짜 그치 와 주도쿨 주도쿨 될 거 같아 오케이 포메 포메? 아 포메 아 포마드 포마드 오 오 저도 좋아해 포메 좋아요? 응 아주 좋아 오 오 오 코코카 네다 아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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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호빵 반죽찌가 내게 될 거 같아 중호빵 반죽찌가 내게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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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타이 하 하 으어 으어 하 하 으어 하 하 너무 맛있어 조금 더 이상 빨리 더 이상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왜 이렇게 이렇게 나왔나? 장르 와 이거 밑에다 시탐은 시탈이다 앞도 와 진짜 깨묻지 이거 진짜 개웃겨 이거 맞나요? 당연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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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한데? 진짜 괜찮지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땡큐 바이바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아 물론 플라스틱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니 아 진짜로? 근데 나는 진짜 사유 하나가 너무 기묘지 아트씨가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돼 아트씨가 만족스러워 아트씨가 만족스러워 아트씨가 만족스러워 야 근데 괜찮은데? 괜찮죠? 아니 브릭버프 괜찮다고 하면 이제 너 했던 머리녀의 최고였지 응 밥으로 다녀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괜찮네 결국 윤승이 형도 설득 당했어 하하하하 근데 진짜 이거 아프면 니 온몸에 멍든다 아 진짜 알죠 알죠 내가 했다니까 excuse me he wants nose nose hair nose hair and nose hair hurt hurt very hurt very hurt 잼 잼 잼 잼 개형이 내가 너 지금 브라 지금 알지? 아 진짜 싫어해 아 왜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관리가 들었어? 아 뜨거 베리한 베리한 원래 베리한? 어 원래 베리한 아 유 레디? 예스 I'm ready 아 간다 진짜 형 죄송해요 아 닌 Understood 와 미치겠다 Porno 잼잼잼잼잼 있는데 비가해버려는 배에게 맞췄 마사지하는 NY, 중심rett 중심으로 몇일이야? 네, 몇일이야. 1시간 정도. 오케이, 오케이. 10분, 10분. 아, 여기 너무 추워, 근데. 밖은 더운데 맨날 추워. 죄송합니다, 안쪽이? 위에서 오고자. 아, 위에서 오고자. 네, 여기에서 오고자. 아, 그렇잖아, 그래. 아, 그렇잖아, 그래. 아, 그렇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하이랜드의 겜바노. 겜바노? 겜바노는 살인사건다. 예이. 오, 다행히 좋은 절이다. 한국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곳이네. 근데 외국인도 아는 거 보니까 엄청난 맛집인가 보다. 향신료가 그렇게 안 센가 보다. 외국인들까지 좋아하는 라면. 쇠튀김도 있네. 과일들도 있네. 메뉴가 진짜 많다. 근데 왜 이렇게 맛집이라고? 일단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보자. 동양분 어디 있어요? 아니야, 동양분 먹지 마. 진짜 너무 빡세. 포크밸리. 파인폴라 프라이드. 이거를 일단 두 개를 메인으로 시키고 나머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라고 시키자.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게 뭐야? 동양분. 아니, 이거 먹어봐도 돼? 아, 먹어봐요. 나 먹어보고 싶어. 여기가 오히려 로컬이라서.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맛있을 수도 있어. 난 이거. 뭐야? 사이복수. 오오오오. 포크밸리. 뭐야, 시린거. 마이사이 박차. 어, 에브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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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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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끌었네요. 전부 다 이끌었네요. 전부 다 이끌었네요. 전부 다 이끌었네요. 제일 비싸게 6,000원이었어요. 150이면 6,000원이야. 이런 데서 먹으면서 우리 맨날 미스하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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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기벌네. 나 이거 그냥 콜라. 갈릭빅. 한국 사람한테 정말 갈릭 적지. 어, 갈릭 냄새는 진짜 너무 맛있지. 그게 뭐지? 뭐지? 손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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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짱. 손땅 어때요? 손땅. 아,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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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드럽다. 아, 당면같이 돼있나? 음. 당면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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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장.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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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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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맵적이다. 오, 냄새 좀 없어. 찜질맛 냄새가 아파. ц. 아, 냄새. 떡센케. 땅. 물 먹어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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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어? 오! 진짜로? 왜요? 거짓말 진짜로? 약간 매운 토마토스 오오 너 절대 안되지 확실해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나쁘진 않아 한국에서 먹은 청량국은 양심료 향이 3개 어? 진짜 개많아 4명이서 시켰는데 6개 진짜 그럼? 저거 잘먹는구나 지겨진 것도 봐봐 안 먹고 시작했어 왜 안먹는 건데? 먹고있어요 카톡볼이야? 앞다람이 많이 봤어 얼마전에 쿠리코가 홍어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못 먹다가 나중에 빠졌어요 완전 중독됐어요 근데 쿠리코가 유명국도 이렇게 잘 먹냐 나는 일단 외국에서 향이 심하면 몸이 딱 맞고 또 먹고 싶은 맛이야 아 근데 똥냥콩을 쿠리코가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 밤만 먹고있어 똥냥콩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테니 진짜 너무 고마워 ço! 너무 고마워 처음으로